앞돌리기 1-3은 쿠드롱 선수가 알려주는 앞돌리기로 쳐야할 뒤돌리기 키스나는 배치 3개 중에서 첫번째 배치입니다. 큐볼, 일목적구, 코너가 일자로 나란히 서있을 경우 뒤돌리기를 쳤을 때 키스 위험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 것입니다. 그 중에서도 두번째 포인트 근처에 일목적구가 있을 때 키스를 뺄 공간이 좁아서 키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배치에 따라서는 키스를 절대로 뺄 수 없는 배치도 있는데요. 이번 배치는 운이 좋으면 키스가 빠지기도 합니다. 키스가 나는 경우와 키스가 빠지는 경우 각각 어떻게 키스가 나고 어떻게 키스가 빠지는지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5-3 4-5 5-5 5-5 6-5 5 5-5 감사합니다.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키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치에서는 앞돌리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득점할 수 있도록 연습도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두롱 선수의 해법은 little bit almost no english 무회전으로 반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치는 앞돌리기 1-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므로 앞돌리기 1-2를 아직 보지 않은 분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배치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키스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배치입니다 그림과 똑같은 배치를 놓고 보면 잘 치면 키스가 빠질 것 같기도 해서 뒤돌리기를 쳐 보았습니다 동영상처럼 키스가 빠지기도 하지만 앞돌리기로 칠 수 있다면 굳이 키스 위험을 감수하고 뒤돌리기를 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구두롱 선수의 해법은 lots of ball maximum english just slow 그러니까 두께는 두툼하게 회전은 최대 회전 스트로크 는 느리게 였습니다 lots of ball maximum english and just slow 마지막 세번째 배치도 1-3a 와 거의 같은데요 큐볼과 1접구가 장쿠션 쪽으로 조금씩 더 이동한 형태입니다 구두롱 선수는 make big ball not maximum english 아마도 빅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회전을 조금 줄여서 친다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돌리기로 치면 일목적구인 노란공이 따라 내려오면서 다음 배치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구두롱 선수의 레슨 배치는 앞돌리기 1-1번 배치와 함께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앞돌리기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앞돌리기 1-3, 1-3a, 1-3b 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구두롱 선수가 알려준 레슨 배치를 당구장에 가시면 배치도 대로 정확히 놓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